나는 솔로 15기 순자는 13기 상철과의 만남이 포착되자 두 사람 관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5기 순자는 인스타를 통해 사케를 마시는 모습을 올렸으며, 뒤이어 상철이 올린 인스타 스토리 사진 역시 순자와 똑같은 사케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된 것, 같은 날짜, 비슷한 시각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이로 인해 13기 상철과 15기 순자가 연인 사이 인지대에 궁금증을 자아내던 찰나, 영자는 인스타를 통해 15기 순자, 현숙, 13기 상철이 모두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케를 마신 모습을 공개한 건 순자와 상철이기 때문에, 다른 기수의 만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번 15기 영자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순자와 영수의 뒷모습이 공개되었으며, 현재 영수가 순자에게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진으로 인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나는 솔로 15기 결혼 커플은 광수 옥순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지만, 반전의 결혼 커플이 탄생할지, 그리고 최커 이어 현커도 탄생될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